시크릿가든에서 동화같은 사랑을 했었던 하지원과 현빈 하지만 현빈씨는 쿨하게 해병대로 가버리고 하지원에게는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하네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인상이 웃긴 남자인데요 너무 오빠 웃기세요 현빈을 보내고 하지원이 선택한 그 남자는 바로 가수 싸인 웃음으로 가득했던 광고 촬영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화기애애한 이곳은 한 맥주광고의 촬영 현장 현빈과 하지원이 닿을 듯 말 듯 로맨틱한 자세로 윗몸 일으키게 했던 추억의 그 상황인데요 현빈씨를 의식한 듯 싸이시 몸풀기를 하고 있죠 윗몸 일으키기는 제대하고 처음 했어요 오늘 군에 있을 때 많이 했고요 군인 시절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했다는 싸이 혼자서 열심히 해보는데요 몸이 영 따라주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엔 하지원과 함께 윗몸 일으키기에 도전하는 싸이 깜짝 놀랐어요 종아리에 피가 몰려서 꽉 조이시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못 일어나실까봐 정말 일어나시라고 정말 꽉 잡아드렸어요 정말 열심히 잡아주는 하지원 계속되는 밀몸 일으키기에 지쳐가는 싸이 지친 기색이 역력한 싸이를 위해 결국 쿠션이 동원되고 뒤에서 밀어주겠다는 제작진까지 결국 마지막 자존심은 지킨 싸이 다시 촬영은 시작되고 하지원의 애들 입으로 촬영장 분위기도 싸이의 컨디션도 좋아지는데요 하지원에 이어 이번에는 싸이가 분위기를 맡을 차례 술 냄새를 맡는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치는데요 사실 두 사람의 호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인터넷에 뜨겁게 달궜던 하지원의 숨겨졌던 과거 싸이가 가감없이 밝힙니다 지원씨가 그 당시 나왔던 영화에 OST로 들어갔었는데 이벤트성으로 한 번을 했었던 거거든요 무대에서 그렇게 한 게 제정신이 아니고요 기억이 나요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된 촬영 두 사람 사이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데요 설마 거품 키스? 다행히 여기까지 여러 번의 거품 키스 경험 때문인지 거품에 일가견이 있는 하지원 건배를 할 때도 거품 나오는 게 남다른 거품 지원 건배를 잘하네 건배 거품 지원이 부러웠나요? 싸이 씨 마시고 또 마십니다 지원 씨한테 아까 의지를 좀 많이 했어요 거품이 가야 돼요? 네 잘 튀기시더라고요 저는 술을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요 건배만 좋아해요 팥먹을 마셔도 항상 건배 그럼 소주 한 병에 일곱 번의 건배를 거품 지원이 있다면 춤 싸이가 있다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막춤을 보여주며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촬영에 지친 하지원에게 웃음 에너지를 한없이 전해준 싸이 광고로 찰떡 호흡 보여준 하지원 씨와 싸이 씨 다른 곳에서도 웃음 가득하고 왕성한 활약 기대할게요